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오늘 저녁 공용홈쇼핑에서 5시 4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구독자분들과 또 밴드가족 여러분에게 대세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정보는 서로 나눠야지 여러분들이 싸게 드실 수 있고 좋은 제품을 여기는 국산 이렇게 올갱이하고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있죠 여러분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이런 이 두부로다가 이렇게 직접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올갱이 된장 해장국과 된장찌개에 들어가는데 이게 22팩이거든요 총 이게 올갱이 된장 해장국은 11팩 그 다음에 우렁 된장찌개는 11팩 그래서 총 22팩이에요 22팩을 원래 기존가는 49,900원인데 홈쇼핑에서 ARS로 하면은 그 시간대에 하면은 39,900원 만원 할인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할인하는 거죠 제가 마트에 가니까 이거 한봉에 건 3,000 얼마더라고요 4,0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저도 사야 되겠어요 이렇게 싸게 해서 우리는 여기는 옛날에 IMF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여기는 다른 작두콩하고 이런 된장찌개 아니까 청국장이랑 된장찌개 만드는 그거랑 만들 때 너무 콩값이 비싸니까 다른 데서는 스위콩을 섞었는데 여기는 끝까지 손해보면서 손해보면서 국산 콩을 사용해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믿고 쓰는 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국산으로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엄마가 이분이 이거를 항상 음식은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드셔보시면 아우 이거 상품으로 만들어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도 많이 들어서 만들어낸 제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영양가적으로도 작두콩은 위염 장염 비염에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양가적으로도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주문 들어갑니다 자 공영홈쇼핑 밑에다가 전화번호 넣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